너 소음 못 들었구나. 헬멧에 이 숟가락을 꼬고 다닌 여자가 있어. 이 동네에 사는 김성리냐고. 만나서 반가워요.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. 내 개인 아니에요. 우주적 존재 치고. 이상한 여자는 언제 돌변해주세요. 만나자 조심해야지. 나 비행했어요. 왜 자꾸 저 괴롭혀요. 위에게 중요한 미션이 생겼다. 15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글리제 581시 면에서. 저한테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. 이제 곧. 내 별로 돌아갈 거예요. 저랑 치치랑 자주 놀기에요. 약속. 나 로봇이 먹을 수 있는데. 나 로봇이 먹ında 버티고. 나 로봇이 거짓라냐고. 나 로봇이 그대로 다담을 수 있죠. 감사합니다.